비밀에 나갈 것만 외쳐줄래 눈을 반짝여 날 잊혀줄래 사람들 모두 원하지 빠짖던 날이 또 나는 평범한 소녀일걸 사랑은 나를 사랑해 오늘에서 나를 어디에 온지 하지만 비밀은 이만큼 왔잖아 이것은 정말 별거 않아 세상을 지찍하고 지수 없는 것뿐이 어차피 지우가 재미있는 눈을 흘리기에는 I love you I hate you 사랑하고 말해줄래 같은 날 감싼던 함께 사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빨리 더 많은 일 또 나는 평범한 소녀일걸 하늘을 저리에 따라해 늘서 나를 어디에 온다 아찔한 기회를 잃은 그가 참가 이것은 정말 별거 않아 세상을 지찍하고 모두 지찍하고 나는 너는 너는 걱정하는 지금 같아 있는 그 이유 내가 나는 너 I love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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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타 뭐 뭐 ylee는 그리다드 lambda founder , 갑자기 독립 któ ISA 오늘은 여태가 이 노래에 못했을 때 똑같이 맞춰봤는데 저희 여러분들 잘 준비되셨나요? 궁금해서 선택할게요 이 곡의 활동이 빗물에 비치지라고 들었는데 저희 끄끄끄끄끄고 앞으로 호루톤에서 해서 이 활동을 날려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곡인데요 마지막 곡은 저희 28개 곡인 랩미영이라는 곡이에요 랩미영이랑 저희가 코로나 시때문에 답답하고 나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계속 엔엘이 넘치는 거니까 여러분들 끄찍하지 않으세요 몇 명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곡은 여러분 너무 좋은 추억을 얻게 되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다음 곡으로 출겠습니다 저희 프린티즈로 만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! 네! 네 저희 임상태비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린티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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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